낡은 동전 이걸로 정밀도 사먹고 아 이거 망단 나오는거 봐 고래가 뭘 좀 아는구만 좋은데다가 돈 다 쓰면 딴도 안사도 되는거 아닌가 뒤틀린 깔대기 뒤틀린 깔대기 망토화단검 발돌리 응 깔대기 깔깔깔대기 능리탐 발흐 나왔으면 시작은 좋은데 엘리트 어떻게 잡냐 아이씨 나와도 하필이 리평을 나와 나와도 하필이 리평을 나와 정밀 정밀이 언제 나오냐 정밀만을 기다립니다 오직 정밀만 오직 오직 정밀 발놀림 엠 엠 육강령 잡으려면 뭐 죽어야 잡지 이대로는 못살아 자 이거 이거는 이거는 별 차이가 없을거 같은데 가방님도 회피했다 이거는 사도 육강령 못잡잖아 독이 나와야지 독수어 깔대기 특 라가블린 깨움 라가블린도 못잡겠는데 이거 오 쾌잡냐 이거 아 진짜 골 때리네 아 딜이 그냥 없는데 아이씨 앗 아니 아 이럴때 진짜 장난 시드에서 보관져놓고 어쩌라는건지 타밍을 좀 덜하긴 했어 타격 타격샤드 때리고 타격이 한 번 더 나와야 잡을 수 있네 타격 두 장 안 잡으면 못 잡으면 못 잡는다 타격 잔상 건무 잔상 까타조 엘리트는 가면 방금 골 날 수 있으니까 엘리트 하지 말고 정밀 님만 오면 고 아 이래갖고 육강량을 쾌잡냐고 골 때린다 유독 가스 나와도 안될거 같은데 딜 카드를 줘야 딜을 할꺼 아냐 깃발 마름스 마름스만 믿어야 한다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이 진짜 18 실제 폭발 강철의 폭풍 악몽 강철의 폭풍 단독 카드는 정밀이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이 문제지. 눈방구 1 2 2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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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8 8 9 9 10 10 10 11 12 12 12 11 10 11 11 9 11 11 11 12 11 12 12 12 13 독을 안 걸면 큰일 나겠다. 이미 큰일 났나? 정비를 언제 주냐? 어, 세모함. 세머리는 사드세요. 제발. 세머리는 사드세요. 세머리는 사드세요. 세머리는 사드세요. 뚱땡이 컷 진짜 딜 하나도 없다 그지같아 죽는다 죽는다 아니 카드 너무 빛이같이 나오네 근데 아 카드가 나와야 잡든 말든 할거냐 스네골 독바 나오냐 귀지피는 너무 좋은데 룬반구 때문에 못쓸거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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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날 시험하지마 까까 털 아 저기서 마무리 집어도 딱히 이젠 정말 정밀 분이야 환살이라도 환살 이거는 상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발 뭐라도 좀 줘봐 진짜 수비 카드는 오지게 잘 나오는데 독이 안 나오네 독바르기 지금 독바르기 쓰기 엄청 좋은 카드 픽인데 독바 스낵 오리면 엄청 센 백인데 상점에 강폭 뜨면 싸그 갑자기 상점가기 싫어지는데 쟤 파워 너무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야 렛아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노동놈 시키래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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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광 선 턴 잘 못봤네 대단원에만 넷 나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정밀 주시든가 정밀 주시든가 정밀unu hinter Sun 매주 전용 이아비 탐손 늑숙 실명 번데기 탈바구 떠난다 못잡아 이거 왔던 길로 돌아간다 오케이 노답 아 아휴 리약가국에 저걸 같이 주네 아흐 대학원 입학하면서 중관보님 팔로우 했는데 딱 2년 됐네요 어느덧 내일 학위 논문 제출날이에요 덕분에 꿀잠 자고 잘 버텼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논문 아직 다 못쓰머 아니 논문 왜 안쓰고 트위치 보고있어요 아이고 5초벤조아님 5천원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일 오늘 뭐 다 아셨겠지 야비강호할까? 야비강호 고개하다 더 나와도 어렵겠다 그냥 그냥 졸라 어렵겠다 지금 상황이 똥공격 똥 논문 고개 꺼내랬다 고개 꺼내랬다 고개 꺼내랬다 엥 고개 파워 사인 환살대다노 약화 걸려서 을마트 가지도 않는 맹고 략까 이략까 파워 좀 더 줘 파워 좀 더 줘 아닌가 유물 줘 총매 왜왜왜왜 아 이럴거면 정밀이나 주셔 깡설의 폭풍 개설 이럴거면 쓰라고 만들어놓은 카든가 싶습니다 시권 병고개 비디움을 받는건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대꼬라지가 눈물이 날고 있는거다 이럴고 도망치고 두고 두고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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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캐틀벨 아니 캐틀벨 지금 주면 캐틀벨이 꿀받게 안해 굴 세번봐야 힘 꼴랑사 모르는 유물 괜찮없게나 고개두어 아 카드 잘못됐다 아씨 에잇 도겜에서 달팽이 잘 잡으려는가 모르겠다 에이씨 아 아씨 포셔너로 cv 스택 쌓으려는데 반수신경나고요 반수신경나고요 아 아이 드로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나 달팽이도 졸라 꽂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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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그지하튼 복종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달팽이 패턴 진짜 골받네 이제 60댐.. 막히는데 정신 나갔나봐 이거 60댐이겠지? 이거 60댐이겠지? 20댐이 2 더 올라서 더 세다 어? 계산잘보다 근데 단타면 안죽고 연타면 어? 럴수 짱촉 어? 으아.. 드로우 좀 빠방했습니다 연약한 사일런트 아 대단원 펜촉불편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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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3 3 드루즈워 빨리 심장은 근데 마름쇠 딜 달달 해서 반사 저거 사야되나? 저거 버릴수있나? 지금 첫바퀴가 느린거라 반사 되게 애매할 것 같긴한데 그래도 저거라도 써야될 것 같다 워호우 드로우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신경독 타이밍 오지네 신경독 타이밍 오지네 이열 이열 오오오오오오오오å 오 텅스텐 행꽃도 좋고 텅스텐도 좋고 천적구르기 돌진 어차피 심장은 저걸로 잡으면 돼 말음표랑 깨시 8개만 해도 곱하기 15오면은 딜 장난 아니라서 싸일이 또 심장 잡는 재주는 맞아서 퍼즐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코스트가 많아가지고 이거 텅스텐 뜨고 요걸로 3장 꽂고 오케이 서순아니야 아무튼 아님 안녕하세요 와우 주네아폼 스릿함 어디가냐 여기있네 여기있네 으앙 어색 약화 걸 수 있을까 야 파워 못 벌었다 근데 막을 수 있어 어? 어? 소짐 어? 됐다 약과 걸었다 와 씨 잘 가고 심장 허접스낵 와 정밀상이다 동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